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네가 나한테 얼만큼의 무게인지 나는 너한테 얼만큼의 의미인지 내가 못 갈 거라는 거. 내가 알고 있었죠. 감정 노름으로 내가 가진 거 내가 이룬 거 읽고 싶지 않아요. 이미 충분히 겪어봤으니까 경험은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겁을 주거든. 나는 지금 네가 겁이 나. 감사합니다. 아멘